아 예예 아 그렇구나 제가 아까 저 명단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아 아 우리 저 제일 먼저 일본 큰스님을 모셔서 노래 제목은 예예예 명동보로 쓴 예 아 우리 예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밀리고 하시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일본 컨스님을 모셔서 명동 부르스 강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하신 분 우리 컨스님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사시는 분 우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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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